고고고고 짱쓰빈 오우 잘 간다 어필 응 유림이가 어필만 봤나봐 자꾸 멈추는거야 수아 어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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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어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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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멀쩡한데? 왜? 아 제발 좀 이런데서 멈추지마 점프! 점프! 후후! 점프! 우와! 으악! 깔았다! 죽였다! 아파기 빠졌어! 아저씨 들었네 아저씨 들었네 너도 아파기 빠졌다 유림이도 똑같은 데서 너도 여기 조심해야 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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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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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소 찢었다 찢었어 이 장소 찢었다 찢었다 탈병 탈병 하지말고 그냥 하면 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